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게 우린 멋지니까 해피 뉴 이어 골고루 1. 2. 3. 3. 3. 3. 3. 4.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. 12차 반장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. 4. 안 짜? 맛있는데? 비쥬얼은 끔찍해도 겁나 맛있다니까? 네? 중계장님! 지금 닭 왜 떼지 않나? 간장 뚜껑만 쓰지 말입니다. 대추가 아니었어? 그럼 먹는 거 아닙니다. 이것도 넣으십시오. 이게 익히면 그렇게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지. 부정되니 뭘 아네. 소금! 이제 이거 여기 딱 넣고 끓이면 되는 거지? 그렇지, 그렇지. 소금, 소금, 소금. 그렇지, 그렇지! 상으니 여유야. 서포트 차를 입으니까 돈 가줌마의 한 대 우리처럼 기럭지가 되는 여자들은 옷발이 되니까 우와, 개이득. 그냥 눈을 왜 갖다 버려? 어? 날 초대할 생각은 없는 것 같으니까 얘랑이라도 같이 먹어. 뭐야? 얜 손 육공이야. 넌 나랑 같이 가야지. 빨리 따라! 메밀군 놓고! 메밀군, 우리 이제 안 나가도 된다? 나 초대받았어. 좁으니까 꺼져. 수고했어. 집 잘 지켜라. 우연지 5분만 일으키지로 하냐. 제가 맥라이언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. 저 잠시 실례할게요. 슈타임. 헤드윙트 씨! 아, 헤드윙트 씨! 헤드윙트 씨! 헤드윙트 씨! 저게 태권동자랑 경주경 아니에요? 야, 왠지 진짜 말하면서 터치 좀 하는데? You die, I kill you! 누구예요? 니가 주물떡된 얘 여자친구는 왜! 난 단순한 팬으로 기억되지 않아 언젠간 프로 대 프로로 더럽게 어깰 거야 시안아 난 정말 고맙고 미안해 난 지금 죽어도 여운이 없어 치아 난 believed 미남계이요 그럼 제가 해야죠 네가 미남이야? 제가 낫죠. 아이치. 정말 안 써. 생각을 해봐. 우리 둘 중에 꼭 누군가가 미남계를 써야 된다면 누가 먹히겠어? 어? 왜요? 저희 엄마가 제가 상겨둔 꽃미남이라는데요. 사인줄은? 성시와이! 네 버티가 안 길어봐. 안 먹는다. 싫어하는 사람은 어째 안 먹노? 안 먹는다. 아야, 너 시밤도 콩에 약하시네야? 아저씨 누군데요? 아저씨? 어머니, 그럼 제가 가서 삼겹살을 좀 사올까요? 수제비나 해 먹을까? 비타민C와 철분이 풍부한 들깨수제비도 너무 좋지만 단백질과 포화지방이 균형있게 섞여있는 삼겹살. 삼겹살 어때요? 이놈의 자식이냐? 그래, 삼겹살 이 엄마 팔아서 사 먹어라. 아,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. 어? 내 본업은 덕질이야. 우리 딸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? 어? 비행하신 거예요? 나가라고 할 땐 언제고?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. 오마이갓. 있을 때 잘하라는 말도 있잖아요. 그거는 자식들한테 하는 말 아닌가요? 서로. 서로한테 잘해야죠. 있을 때. 오늘 부터는 일에 미칠 예정이었으니까 비서실에 짱박해서 완전 일에 몰두할 거야. 필요한 거 있으시면 뭐든 말씀하세요. 저 오늘부터 완벽한 비서가 되기 위해 마음 굳게 먹었거든요. 변호사님 커피 한 잔 어떠세요? 아니요. 괜찮습니다. 일에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타오겠습니다. 제대로 보여줄 거야, 내 실력. 포장지를 뜯을 때의 두근거리. 내 돈으로 내가 샀는데도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. 오케이. 강다니시랑 같이 한번 추진해 봐요. 자랑스럽습니다, 동기님. 월요일은 일하기 싫어. 화요일도 일하기 싫어. 수요일엔 술이나 먹고.